어제 저녁 11시 반쯤 경기도 전역에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를 식별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른바 삐라를 뿌렸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내용도 어색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 번역이었습니다. 에어레이드라고 번역했는데 공습경보란 뜻입니다. 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바보가 전단을 공습이라고 번역하느냐. 경보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레리서튼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이날 새벽에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는 일화를 공개한 겁니다. 번역해보니 서울을 떠나라고 하더라 3차 대전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가슴을 쓰려내렸다는데요. 정부가 긴급 문자에 번역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말 긴급한 경우 자동 번역을 쓰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입니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달라며 우려 섞인 지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받아보신 분 유튜브 보신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옆에 최윤경 기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위급재난 문자라고 해서요.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 에어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딩 경기도. 발음 괜찮았나요? 에어레이드 프리리리미 아리 맞네요. 자, 앞서 26일에 북한 당국이 담화를 통해서 수많은 휴지짱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 이라면서 수거에 어떤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26일에 북한 당국이 뭔가를 공중으로 보낼 거다 더러운 오물들을 보내겠다고 예고했고요. 그래서 27일 우리 합참도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중의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으면 신고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제요. 어젯밤 11시 34분쯤 이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 주로 재난물자가 발송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미상물체니까 뭔지 모르겠는 물체가 공중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게 식별됐다 보였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밖에 문장을 못 만드나. 일단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어레이드 하면 명사로 공습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중공격 공습. 공습 사전 경고라고 되겠네요. 프리리미너리니까 사전이니까. 공습 사전 경고라고 이런 단어가 또 나오니까 어제 밤에 저희 JTBC 제보로도 그렇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좀 알려달라.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의문에서 더 나아가서 혼란. 공포에 떠는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이 위급 재난문자 때 나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좀 문장을 구성해서 보내라. 미리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 발송하는 주체는 이게 문장이 짧고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더 문장을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렇게 많은 곳에 송출이 됐습니다. 경기, 강원 등등 지역에 송출이 됐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전방 지역에서 한 10개 정도가 풍선이 포착됐고요. 일부 풍선에서는 어두운 색깔로 냄새고 있고 해서 분변으로 추천되는 게 그런 오물이 실제로 봉투에 담겨서 넘어왔다. 이런 말도 아침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풍선이 이제 땅에 떨어진 걸 수거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 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YTN이 제보를 받은 영상이라면서 보도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2중, 3중으로 군 당국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YTN 보도를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드린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YTN에 제보했고 저희도 제보가 몇 개 들어왔습니다만 비슷한 사진이었습니다. 온라인에도 이런 사진이 있는데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 풍선 두 개에 뭔가 밑에 매달려서 공중에서 떠다니는 게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납 문자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으신 분들 26일에 앞서 군당, 북한이 이미 뭔가 공중으로 오물을 보내겠다고 이미 예고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은 27일에 우리 합참도 국민들께 알렸었다. 이렇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자세히 들어보고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물이 묻은 것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니까 만지지 말고 112로 또는 군당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